기상캐스터 배혜지 오후부터 내일 밤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지역에는 곳에 따라 5에서 70mm의 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은 가운데 낮 최고교는 대구 안동 30도, 구미의성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본 기업 아사이글라스에서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면서 낸 소송의 선고가 갑자기 한 달 뒤로 연기됐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선고가 무더기로 연기돼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아사이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 23명은 지난 2017년 7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사이글라스의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위를 받고 일을 했고 파견 사업주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사이글라스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2년 만인 지난주 1심 선고가 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아사이글라스 문제는 이미 4년이 흘렀습니다. 재판의 선고마저도 연기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노동자들입니다. 법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들은 승소하면 임금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었습니다. 불법 파견이냐, 합법적인 도급이냐를 두고 현재 다투고 있는 형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쟁점은 완전히 같습니다. 이게 파견법을 위반한 위법한 근로자 파견인지가 둘 다 쟁점이고요. 어쨌든 민사 판결에 따라서 형사 사건이 결론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대구 지방법원의 한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사건이라 재판부가 고심해 선고를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한국GM 창원공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휘 확인 소송 1심 선고도 이달 초에서 다음 달 말로 연기됐습니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가 낸 근로자 지휘 확인 소송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에 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사흘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틀은 어촌에 머물면서 학생들에게 어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색 사업이 추진됩니다. 젊은이들의 정착을 요도해서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동해안의 한 어촌 마을입니다. 주민들이 함께 모여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요. 젊은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을 어민들의 평균 나이는 70세, 60대 초반은 젊은이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어촌 마을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만 15세에서 39세까지 청년 농업인은 전체 농업 인구의 12%를 차지하고 있지만 청년 어업인은 4.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젊은이들의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해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어촌을 체험할 수 있는 이색 사업이 전국 최초로 경북에서 추진됩니다. 고교생과 대학생들이 주 5일 가운데 사흘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틀은 어촌 마을에 머물면서 예술 창작 활동과 마을 환경 개선 사업 등을 하게 되는데 하루 10만 원 안팎의 활동비가 지원됩니다. 당장 물고기를 잡거나 양식업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어촌 마을의 실정을 파악해 정착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보라는 의미입니다. 청년들이 어촌을 가서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끝나고 가면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일본 효고현 사사야마시에서 시행해 청년 인구 유입의 효과를 본 반학 반지역 협력대 사업을 경상북도에서 벤치마킹한 것인데 오는 26일까지 시범사업 참가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청년들이 다 빠져나간 어촌 마을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6경기 만에 승리를 추가했습니다. 어제저녁 탄천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K리그원 21라운드에서 대구는 조현우의 선반과 후반에 터진 세징의 골에 힘입어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6경기 만에 거둔 승리로 4위 강원을 승점 1점 차로 추격한 대구는 다음 일요일 상주원정에서 연승에 도전합니다. 중간고사 때 재시험을 쳤던 경북고등학교가 이번 기말고사도 재시험을 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북고등학교는 지난 9일 2학년 문학시험 때 한 고사장에서 교사가 실수로 서수령 시험지를 나눠주지 않아 오늘 2학년 350명에게 기말고사 문학시험을 다시 치도록 했습니다. 앞서 올해 1학기 중간고사 때도 1학년 국어와 3학년 영어 과목 시험 때 한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던 1, 3학년 일부 학생들에게 시험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다시 시험을 쳤습니다. 투기 혐의가 있는 대구 수성구 힐스테이트 범어 입주권 거래를 두고 관련자들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힐스테이트 범어 입주권이 거래된 31건 가운데 일반 분양가보다 1억 원 낮은 가격에 계약하거나 전매 제한기간에 계약한 23건을 적발해 혐의를 인정한 매수인과 매도인 26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혐의를 부인한 20명은 수사 의뢰했습니다. 불법 전매를 하면 매수인, 매도인 모두 각각 실거래 금액의 2%를 과태료로 내야 하고 다운 계약 매도자는 차액에 따라 실거래 금액의 2에서 5%의 과태료와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대법원이 훈민정음 해래본 상주본 소유권이 문화재청에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상주본 회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 씨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 2.2소를 기각함에 따라 문화재청은 상주본 회수를 위한 강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주본 소재는 배 씨만 알고 있어 상주본의 회수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문화방송이 보도한 달서구청의 화장실 정비공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복지 시민연합은 구청의 위법 행위는 윗선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달서구청 행정에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구경실련도 달서구청이 뒤늦게 여성기업 특례를 적용해서 수익 예약으로 사업자를 결정했지만 건설공사에는 여성기업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시의 감사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대구 달서구 의원이 자신이 지정한 회식 장소를 예약하지 않았다면서 동료 의원에게 막말을 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달서구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영란 의원은 오늘 임시회에서 안대국 달서구 의원이 의원 간담회 장소를 자기가 추천한 곳으로 가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폭언을 했다면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안대국 의원은 최근 의원들은 질문 요지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질문해서는 안 된다는 등 지방의원 의정 활동을 위축시키는 발언으로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고객 돈 수억 원을 챙겨 잠적한 BMW 포항 딜러사 직원 양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고객에게 현금으로 차량 대금을 받은 뒤 자사 파이낸셜 할부로 돌리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 14명의 고소장이 접수된 가운데 피해 금액은 당초 7억 원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 내성천 보존회는 영주 댐 준공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국가 숫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과 물환경정보시스템, 낙동강홍수통제소 등 3개 국가기관에 영주 댐이 등록 관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성천 보존회는 이와 관련해 수질 악화와 같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국가기관에 고의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수전공사는 이에 대해 댐은 준공됐지만 관련 사업은 아직 준공되지 않아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